19대 난 늦게 소리 펭가님 안녕하세요 잘못 써신 거 같은데? 잘못 써신 거 같은데? 저한테 써주신다고? 잘못 써신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미스터에게 감사합니다 펭가님 감사합니다 나나미 특히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세세 100은 일본어로... 일본어래? 중국어로 뭐야? 100개? 이렇게 요라 님도 감사합니다 오사카 가고 싶어 오면 되지 나나미 30개 감사합니다 미용 안녕 아침 예숨이 17일 날 키리 팬이라고 보러 가야 되겠죠? 일본 노래 성공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아마 오사카아노는 즐거웠어요 오사카아노는... 뭔가 반응이 없어요, 오사카아노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요 제가... 같이 연습하고 싶어서 반응을 별로 없어서 그게 괜찮아요 사진 예쁘게 만드세요, 오케이 됐어, 해줘으면 좋지 그거 좋은데 뭔가... 조금이잖아 전부 뭔가... 하이 즐거운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이 하이 더 큰声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이 감사합니다 잠깐만 Q, your six spot Have a good mood, OK? 와, 일본 부럽다, 네가 살래 그러면? 너 일본어 모르는데 일본 와서 살래? 그래, 네가 그럼 일본 와서 살아 아... 아니, 이치아 아, 코 감기 미치겠다 sog... 힏 I I I I I I A 감사합니다.